이거 보세요. 이 내용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누르지 마세요. 안에서 개물인 상황. 맞네. 아, 그렇구나. 프렌치 볼도 말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했다. 졸리 뵐까 봐. 하만 있으면 또 괴롭히고 싶어. 졸리 뵐까 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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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는데. 어디시죠? 무대 오르미션 같은. 네. 저희 훈련에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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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블리는 사람한테 어때요? 아. 낯선 사람한테 어때요? 되게 과격하긴 한데. 네.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쑥 한번 내려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졸리야, 앉아. 앉아. 졸리야, 앉아. 졸리야, 앉아. 들어갈게. 또 힘이 세서. 네, 힘이 네. 아, 블리야. 안녕. 우와. 안녕. 안녕. 우와. 줄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가 줄리구나.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안녕. 천천히 인사해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아주 화이팅이 넘치는구만. 네. 저한테 많이 시달리시네요. 많이 시달리시네요. 네. 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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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하지 마. 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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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줄리야 하지 마. 그래, 그래. 마리는 양반이네. 줄을 좀 매달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줄을 좀 내주세요. 애들이 지금. 줄 좀 해주실래요? 어, 화이팅이 넘쳐서. 줄을 매거나 이럴 때 어르렁거리지 않죠? 네. 가슴줄 말고. 가슴줄 말고 목줄. 목줄. 목줄이. 목줄이 없어. 이거 밖에 없다는데? 아, 진짜? 그럼 그거라도. 잡아야 돼. 너가 잡아. 거기 목줄 있을 거예요. 가슴줄 하지 말고 목줄 하긴. 목줄이 없어. 목줄이 없어. 우리가 계속 목줄 없나? 저 역시. 네. 이건가? 네, 목줄. 그러니까 가슴줄 풀고 목줄을 늘려야 될 것 같아. 똑해? 똑해? 진짜. 줄리야, 얌전히. 아니, 그 두 분이 감당을 못 하네. 네. 너 이렇게 줄였어? 늘린 건데? 너 줄이는 건 이렇게? 응. 너무 줄였나? 아니, 진짜. 그냥 줄여도 돼. 매고 그냥 앉아계세요. 편하게. 나 데리고 있어요, 이제. 아, 풀릴 것 같은데. 좀 더 세게 조이다. 조여봐. 앉으세요. 됐어? 카메라가 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여기. 네. 동성분이 앉으시고. 너는. 어우, 진짜 줄리야. 너는. 어우, 진짜 줄리야. 너는. 어우, 진짜 줄리야. 어우, 진짜 줄리야.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마. 잘 잡고 계셔줘야겠다. 응. 더 맛있어. 자. 딱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네. 제일 문제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돌발 행동을 하는. 흥분도가 너무 높다고. 흥분도가 높다. 어디에서? 집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이게 이제 여기 이거 열기만 해도 난리가 나고. 나가도 난리가 나고. 그러면 그냥 거의 계속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어.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막 달래주는 거 막 이런 게. 그거는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언제고 마리한테 자꾸. 마리한테 수시로 입질하는 거. 너다답지가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 치면 한 번도 안 될 거 같아. 아니지. 입질인데? 말 물려고 하는 건데. 한 번은 되나? 한 번은 되나? 한 번은 되죠. 어디 어디 물려? 여기 안 해도. 그리고 여기 옆에도. 땅고 난다. 마리는 물리기만 해요. 같이 막 싸우려고 하지는 않고. 체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번 해보죠. 얘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펜스 안에 넣고. 펜스 안에. 도연 씨도 펜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펜스가. 밖에서. 초인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슷하게 생긴. 가짜 인형. 강아지. 여기 안에 있거든요. 줄까지 메어서.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안 찍고. 예쁘다. 지금은 안 찍고. 예쁘다. 신경아 신경아 신경아. 신경아. 신경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쁘다. 진짜 강아지처럼. 이런 경우에도 물을 수가 있어요. 인형을 보고도.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저 펜스 들어가나요? 마리도 들어가요. 마리도 들어가요. 형님은요? 저 들어가 있어. 네 같이. 마리야. 펜스 갈 거야. 용용용용. 고마워요 여기. 귀여워. 눌러볼게요. 이것도 떨리네. 아이, 멍멍이.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멍멍이.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줘봐요, 저기 꼬비. 아, 여기 동기구석 나타내네. 줘봐요. 넌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너무 아파, 그러면. 그러지 마. 줘리 안 되지. 줘리 안 되지. 자, 가져. 자, 가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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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번 정도 해 봐? 몇 번 정도 해 봐? 몇 번 정도 해 봐? 계속, 계속. 벨소리 끝날 때까지 계속. 끝났잖아. 벨소리, 벨소리 하면서. 벨소리 한 번 더 할까요? 벨소리. 네. 한 장 놔두세요. 그냥. 줄 한 번 매 보세요, 저 줄리. 줄리, 줄 한 번 매 보실 수 있을까요? 줄리요? 오,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조금. 네, 맸어요. 앉아나 엎드려나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해요. 앉아. 앉아, 앉아. 줄리야, 앉아. 모양을 만들더라도 엉덩이를 내려서라도. 엉덩이를 좀 내려보세요, 뒤에서. 앉아. 앉아보세요. 기다려. 자, 됐어요. 안 돼. 줄리. 줄리, 앉아. 아니야, 앉아. 앉아. 줄리, 앉아. 혹시 그러면 우리 마리를 밖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둬볼까요? 마리를 한 번 딴 데다가. 딴 데에 있도록. 감사합니다. 꾹꾹까까. 애기, 왔어요. 꾹꾹까까. 응? 응, 누구지? 밸 씨, 벨 한번 눌러주세요. 어, 무서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를 보고 지자요? 나를 보고. 또 한번 초인종. 누굴 보고 지자요? 나를 보고.